검경의 유병헌 수사가 헛발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합니다.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소방관 연결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유병헌 회장이 40일 전에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 드러나 충격입니다. 심지어 DNA가 거의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온 21일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코미디까지 벌였습니다. 검경이 펼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결국 부실수사이자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오늘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 도보 행진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걷는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연결식장.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기념사진을 찍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김최고위원의 표정이 돋보입니다. 김최고위원은 요청에 의해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구조 실패를 과도한 유병원 수사로 덮으려 하더니 결국 이마저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일임의 1분이었습니다.